안녕하세요 드렁재입니다. 가오몬에서 액정 타블렛을 협찬받았습니다. 언박싱하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오몬 액정 타블렛으로 눈을 그려보면서 눈을 소묘처럼 그리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스가 생각보다 큽니다. 비닐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체 뒷면입니다. 로고가 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앞면은 깔끔합니다. 까리하죠. 닫힘 대로 사용하는 커버입니다. 여기는 드로잉 장갑하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는 잘 안 읽으니까 패스. 액정 닦는 천입니다. 드로잉 장갑입니다. HDMI 케이블입니다. 전원 어댑터도 있습니다. 220V하고 110V 두가지가 다 있습니다. USB 데이터와 전원선이 합체되어 있는 케이블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로잉 펜입니다. 펜은 무선이고 충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받침대에 꽂아두고 사용합니다. 펜 받침대 안에는 여분의 펜촉이 들어있습니다. 심플하죠? 제가 아주 가벼운 결벽증이 있어서 처음 제품을 개봉하고 나서 이렇게 알콜을 사용해서 닦아줍니다. 제품이 상하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첫 개봉 후에는 무조건 닦고 나서 사용합니다. 책이나 휴대폰, 태블릿, 용류 상관없이 모두 다 닦습니다. 깔끔하죠? USB 케이블과 HDMI 케이블을 연결하면 바로 화면이 켜집니다. 가오몬 홈피에 들어가서 드라이버를 다운받습니다. 설명서도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펜의 필압과 감도를 자신에게 맞게 설정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어디다 그리는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그리셔도 되고 드로잉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그리시면 됩니다. 러프하게 눈동자를 스케치합니다.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선이 더럽게 나옵니다. 뭐 대충해도 저는 잘 그릴 수 있으니까 그냥 막 그리겠습니다. 홍채 무늬 결을 따라서 선을 사용합니다. 눈 모양을 스케치합니다. 남자 눈이니까 예쁘게 속눈썹도 그려줍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톤을 올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선을 사용해서 톤을 올립니다. 직선을 사용하면 선맛을 살리기 좋습니다. 오늘 그림은 연필 소묘 스타일로 그려보겠습니다. 가오몬 액정 타블렛 펜에 필압감이 좋아서 과장 조금 보태서 진짜 연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브러시와 지우개 툴만 사용해서 연필 소묘하듯이 필압감만으로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문질러서 사진처럼 그리는게 아니고 연필선이 보이게 그려서 연필의 맛을 살렸습니다. 사실 채색화를 그리기에는 제가 아직 타블렛에 적응이 잘 안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눈썹은 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직선을 사용하지 않고 약간 완만한 곡선을 사용해서 그립니다. 가오몬 액정 타블렛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가격대비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외에 다른 타블렛은 사용해보지 못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펜의 민감도가 정말 뛰어납니다. 그림에 특화된 기기라서 그런지 애플 펜슬보다 필압감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화면 크기는 13.3인치로 그림 그리기에 적당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고가의 타블렛을 구입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웹툰 작가를 준비하거나 이모티콘 개발을 시작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비싼 기기를 구입하기 부담스러울 때 선택가능한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가오몬 액정 타블렛을 언박싱하면서 PD1320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눈을 연필 드로잉 하듯이 그려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